신이 정은이를 만들 때 일단 베이스가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성, 대외적, 즉흥적 보다는 이성적인 게 저랑 가장 잘 맞지 않나 또 그렇게 많이 이성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만큼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최고예요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목소리가 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보컬적으로 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완벽주의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타입이 아니고 닥쳐서 완벽하게 좀 하려고 하는 타입인데 어쨌든 결과는 완벽한 결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심이 크거든요 그 다음 약간 MBTI로 따지자면 F인 친구들이 저에게 넌 너무 현실적이다 또는 N인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제 MBTI가 ISTP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 저는 제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입꼬리인데요 남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입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쁜 입꼬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잠이 정말 많아요 저는 잠이 정말 많아요 밥이랑 잠을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잠을 선택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마지막으로 웃음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보면 웃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자신감을 넣도록 할게요 저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 오 오 오 잘한 것 같은데 오 오 무서워 오 오 오 망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으로 어떤 말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의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손재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손재주 두 개 정도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신이 정은이를 만들 때 완성 JO 코 Dang 준비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